ições 안녕하세요 이런 곳 카페가 있네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랑 자스민 꼬차 네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뭐예요? 동생이 저 탑승기 그때 복사한 날이에요. 껍데기 선동도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특별한 자리인 만큼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번에는 저희 나아이 건 되게 동생이 생겼습니다. 됐다. 해봐. 맞다. 이거 타주와의 이름은 뭐해줄래. 뽀르뽀르뽀 뽀르뽀르뽀 아빠가 짱, 뽀르뽀르뽀 뭐야. 아빠! 벌레 있어? 이리 와. 천천히 천천히 나와. prophetic아... 오우! 옙 예이